한번 오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생쇼 뿐만 아니라 또 공개방송에서도 급등 나온 종목을 따라서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미리 저점에서 또 매집을 해놓고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주죠. 곡물 관련주 아무도 안 보지만 제가 지금 자리에서 사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제 이지홀딩스가 장중에 갑자기 급등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매수하고 저점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런 급등 매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이지홀딩스는 9.97%의 급등이 나왔고요. 차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자연과 환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건설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잘 밑에서 편입해서 지금 연속으로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또 또 이제 오늘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오늘 저는 이제 메타버스 지금 그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또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어제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이 밀린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이 밀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CPI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래서 빠진 것이다 라고 어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빠졌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시장은 급등 이후에 그냥 하루 조정받았다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항상 이제 오르든 빠지든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늘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이제 그 나스닥의 어제 뭐 일부 조정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제 많이 오른 걸 보면은 데몬 에너지 그리고 이제 마라톤 오일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런 그 에너지 관련 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생쇼에서도 그 전화 연결로 SK가스 또 이것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또 편입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GSE 뭐 이제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전세계 메타버스 대장주가 뭡니까? 바로 로블록스라는 회사입니다. 로블록스. 그런데 이제 로블록스가 어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어제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이 좀 한번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맡은 메타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는 좀 조정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어제 뭐 조정도 아니에요. 0.48% 빠졌는데 5% 넘게 오르고 0.48%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장주가 그래서 스몰캡 종목도 한번 밑에서 사놓으면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밑에 사놓고 또 한번 급등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어제 편입한 건 새하 메카닉스죠. 그래서 뭐 특별 리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살짝 눌렸는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약보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밑에서 한번 이거 들어가 볼게요. 현재가 18,150원에 마인즈랩 한번 사볼게요. 마인즈랩. 마인즈랩도 상장하고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이 빠졌고 한때 뭐 4만 3천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요즘 뭐 마인즈랩 보나요? 마인즈랩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인즈랩은 바로 이제 가상인간, AI 가상인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MBN에서도 이제 AI 가상인간 아나운서 또 선보였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무조건 바닥줄을 갖고 나온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4, 5, 6, 7 이 4개월 동안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점이라서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저점을 찍고 모멘텀 나오기 전에 매집하는 것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개인들 좀 관심 없을 때 매집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마인즈랩도 3, 4, 5, 6월 달에는 그냥 계속 빠진 거예요. 뭐 특별히 주가 관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7월부터 매집,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세력들이 매집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매집하다가 개인들 조금 달라붙으면 살짝 뺐다가 매집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물량을 좀 계속 모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 그대로 숟가락 얹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마인즈랩을 편입한다고 해서 제가 마인즈랩을 급등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마인즈랩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메이저 주포가 이제 본인들 매집 다 해놓은 다음에 차익 실현하려면 뉴스 띄워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도 차익하려고 말 그대로 이제 숟가락 얹기 들어가는 거고요. 확실히 매집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왜 이게 바닥인데 매집을 하고 있느냐까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격, 정해진 가격 안에서 매집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인들도 그 평단을 이제 그 본인들의 평단가 너무 밑으로는 못 빼요. 아무리 개인들이 달라붙어도 흔들면서 빼는 거지 확 못 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본인들 평단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딩을 받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펀딩을 해준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거의 평단을 맞춰가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인즈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급등을 기다리기보다는 급등, 그러니까 당장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급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럼 마인즈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나왔는데 AI 휴먼 요리사, AI 휴먼 교수, AI 휴먼 기상캐스터, AI 휴먼 아나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하고 있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무슨 사람도 많은데 AI 써봤자 이거 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또 그 인지도가 쌓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은 늙지만 이미지는 늙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나 그 다음에 도널드 덕 보고 도널드 덕 뭐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캐릭터가 생긴 지 벌써 80년, 90년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캐릭터를 보고 뭐 조상님이라고 하지 않듯이 그냥 이제 귀엽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인즈랩 홈페이지에서 갖고 나온 건데요. 이제 모델 사이즈 전신, 상방신 이거 이제 AI 하나 만드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99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이제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가수 AI 이런 거는 이제 가격 별도로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거 이제 그 이제 요즘에 인스타 굉장히 핫하죠? 이제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인데요. 뭐 제가 이제 인스타를 그냥 그대로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방송에 그러면 안 되고 이 인스타 토대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갖고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같이 그 이제 뭐 신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이 분이 가상인간이에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카카오 같지만 AI 아이돌, 뉴스 생방송에서 일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그 연습생 때부터 키워가지고 매출을 엄청나게 뽑을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 노화를 하니까. 하지만 AI 아이돌은 이제 한 번 히트를 치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 IT들도 지금 계속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인즈랩도 제가 한 번 밑에서 한 번 사보고 좀 급등 한 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 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마인즈랩이라든지 이런 AI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을 때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핫했을 때 같이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뭐 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요.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타버스의 모든 사업 역량을 올인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 하면은 삼성전자 시가총률이 거의 따불이에요. 그만큼 그 큰 기업이 메타버스에 이제 올인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오늘 새벽에 나스닥 기술주 조정받을 때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로블룩스 또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 살아나 있다면 지금 이 가격은 아닐 거예요. 아마 급등주를 따라잡거나 그런 식으로 갔을 텐데 지금 아직은 그런 본격적인 분위기가 형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낮은 가격에서 매집할 때 살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또 매집한 다음에 주가 띄울 때는 항상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내서 띄우니까 그때 되면은 또 이제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매집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는 19,000원. 1차 목표가는 19,500원. 2차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